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을 중심으로 많은 산업들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 변화의 흐름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단순히 어떤 면접에 준비하라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은행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가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면접 자체에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솔직히 걱정하시잖아요 어? 나 은행 가려고 하는데 은행 망하면 어떡하지? 어? 점포 축소한다고 하는데 나 잘리면 어떡하지? 걱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에 앞서서 본인의 인생에 앞으로의 이런 변화들이 은행을 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면접에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앞날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은행원이 되면 은행원이 된 이후에 어떤 내용들을 준비해 나가야 될지 혹은 어? 나는 이런 변화가 있다면 은행을 안 갈래? 라는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금융권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2019년에 금융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이 되었고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픈뱅킹이 시작이 되면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전체적으로는 허물어지는 이종산업과의 경계 그리고 금융의 통합, 그 다음 전문화 통합되면서 전문화되고 있고요 자동화되어가고 있고 고객은 세분화되어가고 있고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신다면 과거의 기출문제들을 바탕으로 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3, 4년 이후의 은행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앞서 나간 은행원이 돼서 면접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그럼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남들이 3, 4년 전에 자료들과 내용들을 가지고 면접을 준비할 때 우리는 3, 4년 이후의 내용들로 준비를 한다면 5, 6년을 앞선 내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차별화가 되고 우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미래를 정확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은행의 과거부터 빠르게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과거의 은행은 예금과 대출 예금도 한 종류, 대출도 한 종류만 있었어요 지금처럼 상품이 많지 않았어요 처리 방식이 수동적이었고 고객이 와서 해달라는 거 해줬으면 그만이었고 돈이 귀한 시기였기 때문에 금리는 높았고 예대마진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상품들 팔 필요가 없었어요 영업력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앉아있으면 고객이 찾아왔거든요 돈이 귀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자격증이 필요할까요? 대출만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되는데 자격증, 증권 상품을 취급하지도 않는데 필요 없겠죠 보험 상품을 취급하지도 않는데 필요 없겠죠 경쟁사는 타 은행일 수 있지만 타 은행과도 경쟁이라기보다는 당시에는 주택은행은 주택담보를 위주로 외환은행은 외환 위주로 상업은행, 한일은행 우리은행의 전신이었던 상업은행, 한일은행은 기업금융 위주로 각자 자신들의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은행 갈 때 자소서나 면접 이런 거 필요 없었어요 학벌, 스펙 위주의 채용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금대출, 카드, 펀드, 방카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영업이 필요해지게 됐어요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예대마진으로 인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대마진으로만 수익을 확보하는 게 어려워졌고 그래서 금융사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카드도 뛰어다가 팔아야 되고 펀드도 뛰어다가 팔아야 되고 방카도 뛰어다가 팔아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자격증이 이제 필요해졌죠 펀드 투자 상담사, 증권 투자 상담사 이제 보험 관련 자격증들 이런 것들이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경쟁사가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도 경쟁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런 자소서나 면접에서의 포부를 이야기했죠 카드 백자를 유치하겠다 그런 세상은 지나갔고 이제는 또 세상이 바뀌어서 돈의 가치는 더 하락하고 저금리 기조해서 예금 대출, 카드, 펀드, 방카를 넘어서 이제는 자산관리, 퇴직연금, 부동산 투자자물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 또 더 나아가서 부동산 플랫폼을 은행이 만들고 중고차 거래 플랫폼을 만들고 IBK는 IBK 박스를 만들고 국민은행은 국민은행만의 부동산 플랫폼 리브온을 출시하고 우리은행은 우리은행 나름대로 소상공위를 돕는다고 위비 마켓을 출시하고 이렇게 플랫폼 자체를 만들어가고 있고 처리 방식이 이때는 능동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RM이나 PB가 대출 영업을 다니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영업을 다니는 걸 넘어서서 고객에게 플랫폼을 제공해주면 고객이 필요할 때 알아서 대출을 받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펀드도 고객이 필요하면 알아서 AI 로봇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투자하고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전문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높은 수준의 자격증을 요구하는 은행들이 많아졌죠 이런 흐름의 변화를 더 앞서가 볼게요 과거를 이제 돌이켜봤다면 이제 더 앞서가 볼게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지 이것들이 다 은행의 PT, 토론, 토의 그리고 인성면적, 경제금융 질문으로도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ICT 규제 샌드박스라는 건 뭐냐면 2019년도에 샌드박스라는 건 모래통을 말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모래통 안에서 소꿉장난 같은 거 할 때 모래밭이지만 안전하죠 근데 밖에 바닷가 같은 데서 하면 거기에 뭐 담배꽁초도 있을 수 있고 칼도 있을 수 있고 뾰족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샌드박스, 안전한 샌드박스 안에서 이제 금융, ICT도 이 안에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봐라 원래는 어떤 사업을 하려면 내가 어? 난 이런 이런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플랫폼을 만들기 전에 어떤 법이 있는지를 다 알아보고 그 다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상담 문의를 해보고 얘네가 답변이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빠르게 답변을 해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큰 문제가 안된다면 일단 해보게 합니다 그리고 출시하게 하고 이게 시장이 나왔을 때 큰 문제가 안된다면 규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과거에는 있는 규제에 맞추어서 플랫폼을 만들고 개발을 해야 됐다면 이제는 규제를 없다고 생각하고 만들어보고 해나갔을 때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자라는 방식으로 바뀐 거죠 규제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규제를 생각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든 다음 생각하는 식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지금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냐면 여러분도 알고 계실 얼굴로 결제하는 생체 기반의 결제 이런 건 다 알고 있죠 점점 이제 조금씩 어려워질 건데요 은행의 점포는 줄어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저금리 기조에 따라서 예대마진은 악화되어가고 있어서 이제 비이자 수익을 창출해내야 되는 상황들이 됐는데 외환손익 역시 예대마진이 아닌 비이자 수익이죠 근데 영업점 점포가 줄어들어가고 있으니 고객과의 접점이 줄어들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항공사에서 비행기 티켓을 받으면서 항공사 환전 신청은 은행의 앱으로 했지만 그 실물 외화를 받는 건 내가 항공사에서 항공권을 받을 때 항공권이랑 같이 공항에 있는 그 항공사 카운터에서 외화를 받게 하는 환전 서비스가 이런 금융 샌드박스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가령 저와 같은 소상공인이라면 이런 소상공인들이 과거에는 소득 인정이 낮게 돼서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 요즘에는 옷장 사시는 분들 많죠 근데 그런 분들이 블로그 마켓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때 현금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소득 인정이 안 되겠죠 세금을 안 내려고 현금을 내다 보니까 소득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분이 이제 집을 살 때가 돼서 은행에 가서 어 저 돈 버는데요 증빙서류 주세요 증빙서류에 버는 돈은 없다고 나오죠 그럼 소상공인이 사업을 하는데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온라인 사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온라인 사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자 과거에는 돈을 얼마나 버는지에 대한 금융 데이터만 활용했다면 이제는 이 사람이 통신료는 잘 내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온라인 사업자라면 그 옷가게 온라인 상점에 트래픽은 많은지 탑뱅커라는 도형상강의 사이트라면 그 트래픽 유입량은 많은지 유입량이 많다는 이야기는 관심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소득 혹은 신용을 인정해줘도 될 거잖아요 유튜버들이 조회수가 많은 거 그건 사실 금융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신용을 높게 평가해줄 여지가 있다는 거죠 꼭 유튜버에서 광고 수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유튜버가 인지도가 높은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데 반영될 수 있겠죠 더 구체적으로는 그 사람이 올리는 영상들의 댓글들을 통해서 완전 비금융 정보이지만 신용을 평가하는데 반영할 수 있겠죠 그 내용들이 좋은 내용이어서 댓글이 좋아요가 많다면 그게 신용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뱅크셀러드나 핀다 이런 플랫폼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행들의 예금금리를 비교해주거나 대출금리를 비교해주거나 만약에 자동차 보험이라면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해주는 사이트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이렇게 비교를 해줄 수 있죠 근데 제가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죠 2020년은 급변하는 한 해가 될 거다 왜 그러냐면 오픈뱅킹, 오픈API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은행들이 통합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과거에는 은행들이 그 정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API 쉽게 설명하면 구글의 지도정보 있죠 구글의 지도정보를 만약에 이용할 수 있다면 구글의 지도정보를 가지고 가서 내비게이션도 만들 수 있고 그 내비게이션이 더 발전하면 자율주행 자동차에 쓰일 수 있고 그 지도를 활용해서 또 은행은 부동산 플랫폼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런 지도정보 있죠 그런 것들을 AP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은행도 가지고 있다고요 은행은 여러분들이 결제하신 결제 내역 그 결제 내역을 보면 어떤 상점에서 어떤 물건을 얼마나 많이 구매하는지 다 나와 있겠죠 그런 API를 만약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면 IT 기업들과 공유할 수 있다면 IT 기업들이 여러분의 결제 정보를 보고 그에 맞게 이제 가계부를 자동으로 과거에는 가계부를 직접 썼다면 가계부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은행의 API를 활용해서 자동으로 가계부가 써지는 그런 플랫폼들을 만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2020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냐면 각 은행들에서 만약에 우리은행을 거래해요 그럼 예전에는 우리은행 가면 국민은행 이용하는 사람한테 저희은행으로 주거래은행 바꾸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은행에서 국민은행의 데이터 만약에 제가 국민은행에도 계좌가 있고 신한은행에도 계좌가 있고 우리은행에도 계좌가 있는데 우리은행에 가면 모든 계좌를 다 통합해서 조회할 수 있고 그 조회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은행 창고에서 국민은행의 업무도 볼 수 있는 일들이 2020년부터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용 그리고 오픈뱅킹의 활성화를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2020년부터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기로 했거든요 자 그럼 우선은 여기까지 그 다음 이제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가 API 부분에서 더 자세히 드려볼게요 네 지금 금융의 트렌드는 이렇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고객 상품, 서비스 모든 것들이 급변하고 있는데 고객은 다양해지고 있어요 은행들이 이제 먹거리가 없어지니까 고객군을 발굴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완동물도 은행의 고객이에요 은행들에서 펫코노미 상품으로 위드펫,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모두 다 동물 관련 상품들을 내놓고 있고 국민은행이 가장 앞서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펫신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려동물이 있는데 여러분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동물이 이 강아지가 죽을 것 같 내가 죽으면 이 아이도 이 아이는 지금 건강하지만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아이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펫신탁을 활용하면 내가 근데 다행히 돈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은행을 활용해서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은행은 이 사람이 맡긴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걸로 이 강아지에게 이제 뭐 애견호텔에 갔다가 맡기고 계속 음식을 넣어주게 하든 이런 식으로 이 수익을 모두 강아지를 위해서 쓰게 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 강아지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데 사람만 사람과 법인 자연인과 법인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자금을 가질 수 있는데 반려동물도 은행을 통해서 우회한 경로로 마치 자신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반려견의 주인이 마치 강아지에게 상속을 해주는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어른들 중에는 자녀보다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족관계가 틀어지거나 이럴 때 그러면 나는 내 자식 말고 내 강아지에게 상속을 해주겠다 그럴 때 펫신탁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는 그래서 은행들에서 애완동물 관련 상품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고 반려동물에 대한 플랫폼 만약에 여러분이 은행을 지금 입행을 준비하시지만 이제는 핀테크를 넘어서 과거에는 핀테크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제 테크핀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파이낸스와 테크 그러니까 기술 금융 중에 금융이 앞에 있었죠 근데 이제는 테크핀이다 IT 기업이 먼저고 금융이 뒤따른다 그래서 테크핀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입행하는 곳은 은행이지만 여러분이 입행하는 곳은 은행이지만 여러분이 하는 일은 반려동물 관련 플랫폼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국민은행은 부동산 플랫폼 뭐 아니면 중고차 거래 플랫폼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은행이지만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고차를 거래하다가 돈이 필요하면 국민은행을 쓰게 되는 거고 부동산 플랫폼을 이용하다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이 필요하면 국민은행을 이용하게 되는 거고 반려동물 관련 플랫폼을 이용하다가 내가 문제가 생기면 국민은행의 패신탁 상품이나 패코노미 상품들을 통해서 국민은행은 수익을 늘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금융사에 입행하시지만 하시게 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행하기 위해서 뭐 준비해왔어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꼭 금융 쪽으로만 생각하실 일은 아니라는 거죠 애완동물을 열심히 키운 일이 입행을 위한 누구보다 좋은 준비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반려견 관련 카페를 운영했다면 그 사람은 그게 입행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 사회초년생을 위한 금융 상품을 피티해라 아니면 고령층을 위한 금융 상품을 피티해라 아니면 토론해라 라고 했을 때 반려견 인구들이 사회초년생이나 고령층을 중심으로 늘어나가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페코노미 상품들을 이러이러하게 개선해나가고 반려견 반려묘 관련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대응해나가자 라는 이야기들을 토론이나 PT 면접에서 또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실제로도 여러분들의 포부가 그런 일들을 하는게 돼서 입행 후에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될 거고요 산업의 경계는 허물어져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산업의 경계를 허무는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일반 직군이라면 페코노미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겠고 아니면 반려동물 플랫폼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겠고 ICT 직군은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직접 기술적으로 만드는 일을 하게 되겠죠